31. 참조 프로젝트 링크 31.1 NJ 프로젝트 시리즈 필자의 프로젝트 1. NJ 스튜디오 2. NJS 랩 3. NJ 채널 4. NJ 프레스 5. 코드 포우 디자인 6. 소셜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챕터예요. 프로젝트 NJ 스튜디오 필자가 2004년도에 시작한 스타트업 NJ 스튜디오는 건축 디자인, 컴퓨테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서비스를 제공해온 사무소예요. 필자가 학부생일 때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인 만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해오고 있으며 다른 프로젝트들의 파운데이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디자인과 컴퓨테이션에 대한 필자의 활동을 모아놨어요. QR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프로젝트 NJS 랩, NJ STUDIO와 함께 디자인 연구소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솔루션을 연구, 개발, 서비스, 교육하는 연구소예요. 단순한 알고리즘부터 다양한 솔루션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해하고 디자인에 적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몇몇의 단체 그리고 스타트업과도 연결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QR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프로젝트 NJ 채널 디자이너들에게 코딩을 알리고, 교육하고, 소통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예요. 디자이너에게 코딩은 생소하지만 반드시 다가오는 미래이고, 그 미래를 잘 준비함으로써 코딩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경쟁력과 창의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각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인 것이죠. 디자인 산업에서 코딩의 활용이 상향 평준화되길 기대하면서 2018년도 때부터 해온 프로젝트예요. QR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프로젝트 NJ 프레스 필자의 관심사인 디자인 그리고 컴퓨테이션 관련 활동 과정에서 나온 출판 자료를 모아놓은 링크예요. 강의 자료,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판물에 대한 링크가 있어요. QR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프로젝트 코드 포우 디자인 NJ 찬호 코트 푸드산 슬랙 링크예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관련 활동을 통해 학생, 실무자, 교육자분들과 소통을 해오고 있는데요. 질문과 답변, 좀 더 개인화된 수업 추천을 통해 학습을 돕고 있어요. QR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프로젝트, 소셜네트워크 필자의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링크드인, 기터부 등의 SNS 링크를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특별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코딩과 디자인에 관심과 학습 목표를 가진 분들이 모여 있고 소통하면서 유익하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며 함께 자라나면 좋을 것 같아요. QR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31.2 KICDT 학회 코인 인스튜드 컴퓨테이션, 드산 앤 택다우지 2018년부터 시작한 소통으로 코딩에 관심이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모였고 열정적인 선생님들, 실무자들, 학생들과 함께 시작한 컴퓨테이션, 디자인, 기술에 관한 학술 대회 링크를 공유합니다. 31.3 NJ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시리즈 2018년도 겨울에 NJ 채널 프로젝트와 더불어 함께 시작한 출판 프로젝트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읽으면서 시작하고, 따라하면서 입문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코딩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어요. 1. 교양, 읽으면서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코딩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책으로서 코딩을 공부하고 싶은 디자이너, 혹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 실무자, 교육자들을 위해 코딩 없이 읽으면서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코딩 입문서예요. 2. 초급 따라하며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코딩 여러분들이 익숙한 플랫폼, 가령 완호과 사부 환경과 와반경에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혹은 크리에이티브 코딩 학습을 따라하며 이해하는 입문서로 기획 중이에요. 플랫폼과 수업 목적에 맞게 단편으로 제작할 계획이에요. 3. 중급 따라하며 입문하는 모두의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디자인의 필수적인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보고, 좀 더 전문적인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로서 소양을 닦는 전공서로 기획 중이에요. 플랫폼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발휘하고 코딩을 구현할 수 있는 기초를 쌓는 것을 목표로 기획하고 있어요. 4. 고급 데이터 그리고 디자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디자인과 데이터의 관점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와 기술들을 이해함으로써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방법론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해해보는 전공서로 기획 중이며, 그 틀은 좌측 QR 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분명 글을 쓰고, 비디오를 만들고, 구성을 하는 도중에 목차와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더 좋은 내용을 만들기 위한 필자의 노력으로 봐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동시에 각각 책의 내용은 우측 QR 코드, 다음 브런치를 통해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